왜 이렇게 짧아요? 너 공부 안 해? 감독회에 조심 우렸어요. 아 이게 뭐야? 아이고. 지금 바로 찍는 거야? 나 너무 찍고 싶어. 하나 둘 셋. 찍혀놔. 우리 이제 곧 수능이야. 진짜? 응원을 좋아한다. 너도 보는 거야. 난 포기했어. 너 포기했어? 포기하면 안 되지? 어 미안. 고기 공부했어? 열심히 해기 찌지. 난 공부할 필요 없어. 선생님이 아빠야. 아 또 시작이야. 그거 불법이야. 어? 3? 3? 뭐야? 2! 뭔데? 3! 으아아아아아악! 뭔데? 이거 뭔데? 아 노래. 아 노래 노래. 아 노래 노래 노래. 아 노래 노래 노래. 아 노래 노래 노래. 시작했어? 아 이게 미션 나올 거야. 뭐야? 뭐야? 아직 안 나와? 일단 얼굴 들어가 있어야 되나 봐 아 그래? 뭐야? 꼬리 풀 뿐 없대도 뭐가 진다 해도 다시 달아났지 뭐야?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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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셉 컨셉 뭔데? 나 안 묻었어! 뭔데? 나 세상에 순순했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순순 나 진짜 순순했어 나 진짜 순순했어 나 안 묻었어 빨리 보여주세요 야! 야! 솔직히! 솔직히! 난 소연이 쟤 좀 가시적이야 나도 이거 순수한 거 아닌가 순수한 거 아닌가 너무 힘을 써서 하나 토배하자 슈아가 제일 나쁘지 않아? 민니언니 뭔가 우울한데 지금? 아니 나 뭔지 모르겠어 내가 제일 순수하지 않아? 아니 내가 뭔지 모르는 여자가 초배하자 쟤가 안 좋은 사람이야 하나 둘 셋 소연 나도 소연 아웃 저 가인적이야 뭔가 아는 거 같긴 해 아니 그니까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노래 4명씩 순수했어 민니가 순수해? 다 순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민니언니 귀찮아요? 바로 시작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다음 가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왜 순수하지 않아? 누가 윙크를 해 아니야 깜짝 놀라서 윙크 나온 건데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네 누가 남을 것 같아요? 나 저요 저 이런거는 힘을 잘해서 야 소연이 솔직히 나 아닌가? 아닐까 싶어 할까요? 나 아닐까 싶어 갑시다 갑시다 왜? 탈락했잖아 탈락했어 탈락했는데 왜 와요? 소연이 탈락했어요 빠지세요 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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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연이 빠졌습니다 뮤직 큐 원래 순수한 사람이 순수한 척을 못 한 거예요 저는 순수해서 저렇게 한 거예요 저거 뭐야? 친구 아니야? 원래 이런 거 한 거 맞아? 원래 막 귀엽고 그런 거 한 거 아니야?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만 그거를 캐치했는데 다른 멤버들이 뭔가 몰아간 거 같아요 그거 안 한 멤버들이 저거 인터뷰 좀 조용히 해주세요 탈락자 좀 세기식 가주래요 탈락자 지금 나가주신 어디 갔어? 아 저런 게 있었어? 아니 진짜 담아 아니 진짜 담아 야 너무 귀여워 야 저 너무 잘 어울린다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다 긴장해 자 얘 다 타봐 야 나 탈 수 있어 쇼아 쇼아 야 진짜 무거워 쇼아 너를 끌고 가 진짜 무거워 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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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쇼아 쇼아 언니야 쇼아 한번 일으켜줘 하나 둘 셋 아이고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왜 나 몰아갔어? 아니 너 진짜 아니었어 다 아니었어 아니 보지도 못했잖아 나머지 그래도 순순 아니었어 이제 가 오케이 그럼 살짝 맞추면 안 돼 손 없어 뮤직 큐 뮤직 큐 뮤직 큐 아 살려줘요 뮤직비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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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하우두와루 하아 아 뭔데? 만취가 뭐야? 야 이거 시예요 야 찜한 거야 아 진짜 치는 거야 나 몰라 콧대씨 나 미안했잖아 으응 이거 서연이가 판단할 거야 아니 근데 각자의 만취 모습을 다 봤잖아 이거랑 가깝지 않은 사람은? 안 돼! 아, 솔직히 우기 인정 인정? 수아는 술 안 마시니까 나는 수아 인정! 미니언이 지금 이렇게 울어! 이대로 울어! 미니언이 저 상태였다! 야, 수아, 미니언아! 수아 맞아! 아, 미니언이 저렇게 안 취하잖아 그래! 솔직히 미니언이 왜 빠져 야! 그래! 왜 나야! 언니, 이렇게 취하는 데 있어? 아니, 수아, 그래도 시아 만취하면 안 돼! 왜냐면, 시아는 울잖아! 아니, 수아, 안 취하는 게 정상인 거야 시아는 적이 있잖아! 자, 지지, 남아주시길 바랄게요! 어쩔 수 없어, 우리 토비야! 야, 우기도 맞는 거 같아! 나 원래 이래, 나 취하면! 미니언이 진짜 잘했다! 미니언이 진짜 딱 이 표정 치면 안 돼! 언니는 정확히 아는구나, 원여 취했을 때! 나 힘들어! 맞아! 나 힘들어! 아, 그니까! 아, 어떡해! 그냥 미니언이 보고 나라에서 사실! 나 제일 멋있는 걸로! 멋있어, 멋있어! 이게 뭐예요, 근데? 제가 견뎌되나 봐요! 왜 탈락됐지, 내가? 할게요! 어때요, 저? 네! 한 번 더요? 한 번 더요? 꺄악! 꺄악! 우와! 진짜 멋있다! 할로윈을 맞아서 이러고 있어요! 귀여워! 조류대회 같은데? 잘 어울리네! 조류대회 너무 귀엽다! 자, 우리 다음 터널 할게요! 네, 네! 배경 멤버들 카메라를 가리지 마세요! 그리고 좀 트위지 마세요! 우리를 가리지 마세요! 배경이라니깐요! 왜 배경이에요, 근데? 졌으니까! 자, 뮤직 큐! 애들, 패스 어때요? 여러분도 보여줘요! 무작정 노른자! 어! 랩! 오,oit! 우린 모 저게 또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? 뭔 스마일이지? 못 알아듣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 저기 또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? 페이크래! 페이크래! 페이크자는 뭐야? 뭔데? 페이크야? 나도 몰라! 페이크가 먼저! 페이크! 페이크! 이게 뭐야? 페이크, 페이크! 왜 여기서 페이크 아니야? 페이크! 가짜래, 가짜래! 아 그게 아니었어 나 분노 겁나 했는데? 호연? 아니 미지마, 미지마 하하하하 확인 사진! 레츠고! 야 이거 솔직히 우리 둘이 솔직히 우리 둘이야 야 나가 야, 나가 야! 야! 야 나 지금 야! 언니는 여기 얼굴 아니야! 여기야! 맞아, 언니 이따가 나 여기야! 언니는 왼쪽으로 들었어 네네네 이거 소연이 판 하자 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시가 탈락이야 왜? 뭐야, 미니언니 나 저거 많이 하는 거 몰라? 그래! 몰라? 언니! 언니 일적이요? 근데 표현은 저쪽으로 안 해 언니 잘 살펴봐 언니야 언니가 우리 친구야 지금 그래! 보기는 너무 저거야 저거는 완전 인정 진짜 나는 아니! 언니! 언니! 손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요? 더 해줄게 네 아, 너 엉덩이를 강조했어? 근데 안 나왔잖아! 엉덩이! 안 나왔잖아! 나와야 되잖아! 빨리! 언니 빨리 빨리 선택해요! 그거는 맞긴 한데 근데 여기 안 나와가지고 솔직히 나는 이거 나 여전히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 어쩌라고 언니야! 그냥 우리 좋아 이 거야 잘 가! 아니 이거 맞는데 저 안 나왔어 사진 아니면 너가 좀 뒤로 가서 찍지 그치 각도도 중요하지 어 쇼아 아웃 쇼아 아웃 쇼아 아웃 이거 나와 가세요 가세요 근데 여기 굉장히 장난 아니야 내꺼도 솔직히 인정 아 너꺼는 진짜 인정이야 저거는 꼭 저렇게 찍은 게 하나씩 있어 인스타 보잖아? 한 10일 하나 그런 사진 올라와 맞아! 근데 그거 썸네일만 10일 하나지 사실 그 뒤에 넘는 다 있어 뒤에 다 있어 저런 이미지야? 되게 별로다 여기 가방이 있어야 돼 가방 그리고 하늘 위에서 찍어야 돼 근데 이것도 맞아 나 이제 저거 다 못할 거 같아 세 개 다 왜 저렇게 아 나 저 표정 너무 싫어 내가 제일 싫은데 이거 순수 이거 순수로 인정할게 이거 순수했으면 이겼으면 저게 순수야 왜 이거 순수지 내가 소연이 지금 따라할게 아니 아이들은 신나는 사시가 거짓말이에요 파이크에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열심히 했는데 디테일까지 했는데 와 소연 씨 아 노시만이에요 경기 고기야 끝까지 표현 들어야 되지 탈환 다 시켜줄 거야 여러분 복수의 슈화 아 미치겠네 왜? 뭐 좀 해? 왜? 왜? 내가 이거 못할 거야 왜? 못해 너한테 표현해 고기야! 고기야! 너무 잘 어울려 큐 큐 큐 탈환자는 1명씩 최후의 1위를 정해서 응원해주세요 은근 믿는다 이길 수에도 있다 생각 나 이기면 나 나 고른 사람 다 나눠줄게 나도 나눌게 오케이 나도 나눌게 너 처음부터 나눌게 나도 나눌게 나는 두 명이 너무 커 나 두 명 다 탈환시킬 거예요 아 너 좀 그래 그럼 내가 이기면 나는 안 나눠도 되는 거지 갈게요 뮤직 스타트 뮤직 스타트 이거 실력으로 이기냐 진짜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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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큰 거 나올 거 같아 그니까 앤디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아 아 아 아 네 둘 다 타락할 것 같은데 어디 가고 걔네 아니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아 아 아 은혜 네네 둘 다 타락할 것 같은데? 사지 마, 우지아! 야! 아니, 애자님 무슨 뜻이에요? 애자님 뭔데? 와, 민지아님! 와, 이겼다! 근데 약간 애자인데 맞아, 애자 먹이 없네! 민지아님 맞죠? 야! 야, 나 이길 사람 같잖아! 은근 민지아님 이길 수도 있어. 그럼 나 우기한테 갈게. 진짜, 나 안 나눠도 돼. 언니, 민지아, 민지아. 선물 너무 기대돼요. 그니, 선물 뭐예요? 저 선물 뭐예요? 원더케에 선물 항상 실망시키지 않지? 한 돈 이상이야. 한은 최소지. 냉장고? 스탈러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. 나 원더케 제일 좋아. 우리 가조이라고 생각해요. 네가 받는 거 아니야, 슈아야. 어? 그래? 어. 야, 진짜 선물! 우와, 진짜 선물 비네? 우기 남자친구 왔어. 야? 나 우기 남자친구? 완전 캣 사심 있어. 나 안 할래. 어허허허허허. 뭐야? 근데 우기만 왜? 우기만 왔어, 우기만 왔어. 우기만 왔어, 우기만 왔어. 우기만 왔는데? 아, 야, 야, 이거 들면 나 잘려, 먹이. 야, 우리 남자친구 가슴 왜 봐! 아네, 아네. 야! 너! 너 지금 우기만 혼나. 나 우기만이 충실해. 근데 선물 뭐예요? 선물 뭐예요? 뭔지 알려드릴게요. 네. 네! 네네. 혹시 이, 이, 이 때로? 그래서 그거 상품이에요? 상품이 뭐야? 상품이 뭐예요? 상품이 뭔데. 그래서 상품이 뭐예요? 저기요. 혜택. 아, 언니 그 상품이 그 홍보 영상을 찍게 해준대. 착하해. 우리 배경이야. 아, 그렇군요. 어, 주문상 받았어요. 와, 근데 진짜 좀 심화이긴 하다. 몰라, 어떡해. 심화야, 한우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완전히 조심을렸어요. 한우라도 주지. 사실이 났어. 사인을 안 바랬어. 그냥, 미안해, 좀 앉아줄래? 우린 배경일 뿐이야. 언니 홍보 잘했는데 언니 너무 유명해지면 어떡해? 자, 여러분, 저희의 새로운 노래를 들으셨나요? 누드라고. 진짜 엄청 유명한데 엄청 대박, 대박! 진짜 모르시면 오늘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저희ler 끊었어요. 야, 너무 나ые!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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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.. 언니 축하해, 1위에서. 그래서 선물이 뭔데? 선물이 뭐예요? 그걸 찍을 거예요. 네, 여러분. 전국의 아이들과 함께 인생 내 컷을 찍을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찍으라고. 주세요! 네! 네! 히가... 잠깐만요! 하나 둘 셋! 예! 잠깐만요!